인터넷 일반 챕터2 웹페이지 검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웹에서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웹브라우저 중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한 최초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자이크인데요.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픽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모자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앞에서 역사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모자이크 후속으로 나온 웹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웹브라우저의 종류들도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요. 한 번씩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웹페이지를 저장해주고 인쇄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문한 URL 목록들을 제공하고 또 저장하는 기능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캐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웹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그 캐시 공간에 접근을 함으로써 빨리 데이터가 읽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캐시라는 기능입니다. 즉 캐시는 저장해주는 공간의 이름이자 저장하는 기능 자체를 캐시라고 하는데요. 저장 공간이 따로 있어서 자주 방문하는 곳의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그곳의 데이터를 먼저 웹브라우저가 접근해서 읽어오므로써 데이터를 빨리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바로 캐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쿠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방문 기록을 저장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웹사이트 방문 기록 자체를 쿠키라고 합니다. 이 쿠키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설정들도 웹브라우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등급 설정을 통해서 인터넷 내용들을 제한해주는 기능들도 웹브라우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있거나 음란성이 있는 내용들을 이 기능 설정을 통해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웹페이지 소스 보기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다 보면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요. 그 오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3 오류가 있습니다. 이 403 오류는 Forbidden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접근이 금지된 파일을 요청해서 허가해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웹사이트는 관리자가 웹사이트를 읽기 쓰기를 허용할지 말지를 정해둡니다. 그럴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도록 관리 권한을 설정해둔 파일을 만약에 요청했다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04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Not Fou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500 서버 오류가 있습니다. 500 서버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nternal Server Error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URL을 잘못 명시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간혹 웹서버가 다운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503 서비스 불능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Service Unavailable이라고 돼서 서버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즉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 때에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403, 404, 500, 503 이 각각이 어떤 오류 메시지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웹브라우저와 관련된 기능 중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자체가 다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와 별도로 설치가 되는데요. 사용자 눈에는 마치 웹브라우저의 일부처럼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PDF와 관련된 Acrobat Leader가 있는데요. 이것은 웹페이지 내에서 PDF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플래시 파일을 보게 해주는 쇼게이브 플래시 파일과 관련된 플래시 플레이어가 있구요. 애플 컴퓨터 동영상인 MO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퀵타임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다 플러그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관련해서 인터넷과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 키워드 헬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한글 깨짐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웹페이지 내에서 한글문서를 읽어드릴 때 왜 한글이 깨져서 이상하게 나올까?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때 인코딩이라는 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코딩은 컴퓨터가 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이트 또는 비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을 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코딩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보기 메뉴의 인코딩 메뉴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제작할 경우에 HTML 소스 자체 내에 이 문서는 한국어다 라고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메타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셋이라는 속성을 EUCKR 이라는 것으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EUCKR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코딩 방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UTF-8 이라는 것과요. 그리고 EUCKR 이라는 인코딩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UTF-8 이라는 것은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포맷 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왼쪽에 제가 지금 밑줄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팁 쪽에 보시면 유니코드 인코딩 방법 중 하나로 유니코드를 8비트 문자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코딩 방식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유니코드 방식이라는 것은 전세계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을 해주는 표준 방식입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TF-8 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글과 관련된 것은 EUCKR 이라는 Extended Unix Code의 약자인데 EUCKR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코딩이라는 방식 즉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UTF-8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보시면요. 완성형 한글 파일이 포함된 URL 문제인지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는 한글 깨진 형성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구 메뉴에서 UTF-8 URL 보내기를 체크를 해제시키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UTF-8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글 코드의 종류와 설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니코드가 있다. 한글 코드와 관련한 것으로 유니코드 인코딩 방식이 있고요. 유닉스용 한글 방식이 있다. 유니코드 중에서는 UTF-8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닉스용 한글은 E-U-C-K-R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웹페이지 검색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우리가 검색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 검색 관련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하나씩 쭉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소러스라는 것은 검색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과의 관계를 조직화해서 정리한 것, 그것을 바로 시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검색의 대상인데 빠진 정보, 검색 결과에서 빠진 정보를 리키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검색된 정보를 가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용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검색 엔진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색인에서 제외시키는 단어나 문자열을 말합니다. 조사, 접미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 불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패밍이 있습니다. 스팸이란 단어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웹페이지 안에다가 동일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검색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링크 인기도가 있습니다. 검색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링크 우선순위라고도 부릅니다. 해당 웹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들에 의해서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링크 인기도가 높아집니다. 검색 행진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요. 하나씩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봇 에이전트 방식이 있습니다. 로봇 에이전트 방식은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로봇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식인 웹인덱스 방식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주제별 검색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렉터리형 검색이라고도 합니다.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계속해서 내로다운 하면서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 검색이 있습니다. 메타라는 뜻 자체가 뭔가를 초월하고 확장시키는 뜻이 있는데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주는 것을 메타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포털 검색 방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의 검색 방식은 통합 검색을 합니다. 다른 검색 엔진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검색된 자료들을 섹션별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검색 그런 검색 방식을 포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지금 보시면 포털 검색 방식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검색 연산자는 웹 브라우저 내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용어를 말합니다. 검색 연산자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에 해당되는 AND와 OR가 되겠습니다. 이 AND라는 것은 두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 검색하게 됩니다. A, AND, B라고 했을 때는요. A와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OR는 두 개의 키워드 중에서 어느 한쪽 편만 포함되어 있어도 검색해 줍니다. 즉 A만 있어도 되고요. B만 있어도 되고요. A, B 둘 다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인접 연산자가 있습니다. 인접 연산자는 두 개의 키워드가 놓여있는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서 일정한 간격 내에 있으면 검색해 주는 그런 연산자가 바로 인접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NEAR, TO, B라고 했을 때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이 거리가 두 단어 이내에 되어 있는 것만 검색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문 검색이 있는데요. 두 개의 이상 키워드를 하나로 간주해서 검색해 주는 것입니다. 큰 따옴표로 큰 따옴표 내에 단어들을 이 속에다가 묶어주면 이 단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절단과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절단이라는 것은 일부 내용의 일부만 적고 나머지는 적어주지 않은 채로 검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K, O, R하고 이 절단 기호를 써주시면 이 기호 안에 다른 단어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와일드 카드는 문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단어에 물음표를 쓴다면 이 물음표 안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서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와일드 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챕터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